대한상공예의소에서 제시한 예제 문제 2급 A형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을 먼저 불러와 주시고, 그 다음 출력하신 자료를 참조하셔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의 기본작업은 세문항에 출제가 되는데,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기존 문제 유형하고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A3부터 F9 영역에다가 범위를 지정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식 문제는 기존 출제 유형과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예제를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A1부터 F1까지 제목 서식입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홈에 가시면 맞춤이 있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글꼴에 가셔서 홈에 가시면 글꼴이 있고, 그 다음 바탕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목록단추 클릭하신 다음, 맑은 고딕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글꼴 크기가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크게라는 도구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글꼴 크기에서 16을 선택합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밑줄인데요. 밑줄에 가셔서 목록단추 누르셔서 이중 밑줄 또는 이중 실선 같은 내용입니다. 선택하시면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서식을 적용할 건데요. 다섯 개의 영역에 동일하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실 거면, 같이 영역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4부터 A6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A7부터 A9를 선택, 다시 컨트롤 키가 눌러진 상태에서 B4부터 B6 선택, F4부터 F6을 선택, 다시 F7부터 F9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니까, 홈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시면, 다섯 개의 영역에 대해서 같은 서식을 적용할 수 있고요. 다음은 A3부터 F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셀 스타일의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고요. 조건부 서식, 표 서식, 옆에 셀 스타일이고, 화면에, 엑셀 화면에 크기에 따라서 저와 같이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한글로 셀 스타일이라고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자세히를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파랑 강조색 O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마 셀 스타일의 아랫줄에 파랑 강조색 O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C4부터 C6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범위를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면 셀 서식의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 있고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현재 입력된 값 뒤에다가요. 저희는 퍼센트를 표시할 건데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는 95부터 100, 90부터 95, 숫자처럼 보이지만 숫자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물결 모양이 포함된 문자 데이터입니다. 문자를 대신할 기호, 우리는 골뱅이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문자 뒤에다가 퍼센트 기호를 문자로 입력할 수 있도록 큰 다운표를 문 꺼서 퍼센트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D4부터 D4부터 D9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D4부터 D9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이름을 배점으로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A 열머리 글 위쪽에 가시면 D4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름 상자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배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한영키 눌러서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제가 이미의 셀이나 다른 시트에서 이름 상자를 클릭하면 정의하신 이름을 선택할 수 있고요. 혹시나 이름을 입력할 때 범위를 잘못 선택하셨거나 또는 이름에 오타가 있다면 수식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시고 정의하셨던 이름을 선택하시고 삭제하신 다음에 다시 새롭게 이름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름 정의 살펴보셨고요. 다섯 번째 A선부터 F9 영역에다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고 일단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홈에 가셔서 글꼴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에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문제의 배점은 2점씩에서 2호 1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에 현재 출제된 예제는 조건부 서식 예제입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있는 제목행은 포함하지 않고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A사부터 H18번째 행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규칙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새 규칙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합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학번에서 학번의 데이터가 2019로 시작하는 데이터에 서식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학번에 2019라고 하면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4글자를 추출한 값이 문자 2019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수식란에다가 등호를 입력하시고 함수를 입력합니다. 왼쪽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레프터란 함수를 입력하시고 첫 번째 데이터에 A4를 선택하되 A4셀을 클릭하시면 달러 A, 달러 4라고 표시가 됩니다. A4셀 하나만 참조하겠다는 거죠. 저희는 A4, A5, A6, A7 A10에 있지만 A4부터 A18번째 행까지 참조, 비교할 수 있도록 4 앞에 있는 달러를 지울 수 있도록 클릭하셔서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또는 F4키를 이용하셔서 키보드 F4키를 이용하셔서 달러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 값에 심표 4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4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그 값이 2019와 같습니까? 그래서 문자 2019와 레프탐스를 통해서 구한 문자 2019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자면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대해서 글꼴 색깔을 표준색에서 빨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색의 표준색의 빨강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성된 데이터 학번을 확인해 보셨을 때 2019로 시작하는 데이터에는 글꼴 색깔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세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각각에 대한 배점은 8점씩 8호 40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응시일의 요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이라고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주말이라고 요일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응시일의 요일의 값을 숫자로 구하고자 합니다. 위크데이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D3에다가 위크데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위크데이 대한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현재 위크데이 함수는 마법사를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입력을 해보신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리얼 넘버라고 하면요. 날짜를 얘기하는 거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응시일을 가지고 심표 두 번째 마법사를 사용하시면 이 목록이 보이지 않아서 저는 위크데이 함수는 직접 입력하신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현재 예제에서는 단 유일 계산 시에 월요일이 숫자 1로 표시되는 유형을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이 숫자 1로 표시가 되는 거는 두 번째 유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2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 또는 직접 키보드로 2를 입력하셔도 돼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숫자 2가 나왔다는 얘기는 화요일에 해당한 데이터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나옵니다. 1이 월요일, 2가 화요일, 3이 수요일, 4가 목요일, 5가 금요일이고요. 6과 7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럼 1부터 5까지는 저희는 평일이라고 표시할 건데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그 다음 if에 대한 함수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우시다면 if라는 함수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위쪽에 함수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하시고 위크대 함수를 통해서 구한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요. 1부터 5까지라고 하면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주시면 1부터 5에 해당한 숫자의 값을 조건으로 주실 수 있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평일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이 만족할 때 평일, 그 다음 그렇지 않을 때 주말. 마법사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신다면 큰 따옴표 처리하지 않아도요. 입력하고 키보드 탭이나 마우스를 다음 칸에 이동하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가 됩니다. 조건에 만족하면 평일, 그렇지 않다면 주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셨고 확인을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해당된 유일의 값을 평일 또는 주말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점기준표 아래쪽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학점기준표를 참조하여 학점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은 각 학생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구함. 우리는 학점기준표에 가서 평균을 찾아가지고 그 평균값에 해당한 학점을 찾아올 겁니다. 네, 평균값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I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에버레이지 함수 입력하시고 더블클릭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점수를 가지고 평균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88점은 B고요. 68점은 D라고 표시할 겁니다. 학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점기준표에 첫 번째 행에 가서 값을 찾고요. 0부터 60 미만은 F, 60부터 70 미만은 D 이렇게 값을 찾아올 건데요.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세 번째 행에서 가져오되 88점이란 데이터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상값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오고자 합니다.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문제에서도 hlookup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클릭하셔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hlookup이라고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입력하시는 게 어려우시면 hlookup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찾을 값은 조금 전에 에버레이지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인은 학점 기준표의 영역을 선택하시고 수식을 복사할 건데요. 학점 기준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은 다음에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세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논리값으로서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True라고 되어 있습니다. True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88점은 비약점입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각각의 평균값을 가지고 학점을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과가 컴퓨터 학과이면 바로 이렇게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학과가 경영학과라고 하면 필드명과 조건이 바로 연결되지 않아서 별도의 위치에 A24부터 A25 영역에 작성하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시는 것보다는 학과와 경영학과 두 개를 선택하고 Ctrl-C, A24에다가 Ctrl-V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다음은 D24셀을 선택하시고요. 일단 자릿수는 조금 이따 조절하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평점의 평균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D로 시작하는 D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D-Average라는 함수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입력하시는 게 어려우시다면 함수 삽입 누르시고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으로 지정할 셀 범위입니다. 그래서 표 3에 작성된 학과부터 평점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두 번째 필드에 오시면 목록에서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나 따옴표로 묶인 열 레이블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경영학과의 평균 평점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실제 평균을 구하는 것은 평점입니다. 라고 범위 지정한 표에 하나, 둘, 셋, 네번째입니다. 라고 4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평점이라고 입력된 필드명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큰 따옴표 못 꺼서 평점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다음 조건은 데이터베이스는 지정한 조건에 있는 셀 범위입니다. 이 범위는 열 레이블과 조건 레이블, 아래 셀을 포함합니다. 열 레이블과 그 다음 바로 아래 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과가 경영학과 열 레이블과 조건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값이 구해지는데요. 이 값을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클릭하셔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반올림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라운드 함수고요. 직접 하셔도 되고 어려우시면 라운드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반올림 하려는 수입니다. 조금 전에 구하려놓은 숫자가 들어갔고요. 자릿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셔서 소수 둘째 자리 지정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3.74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문제에서는 표사에서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회계, 경영 전략이 모두 7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이 되는데 두 번째 김현수는 58점이니까 안되네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점수를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명에 해당한 점수를 보시고 70점 이상인 모두가 70점 이상입니까? 그렇다면 한 명씩 셀 겁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카운트 이프와 카운트 이프 S가 있는데요. 조건이 하나라면 카운트 이프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조건이 각각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 다 비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3개의 조건에 만족한 모두 만족한 데이터가 몇 건입니다. 라고 세고자 합니다. 카운트 이프 S라는 함수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함수 이름 COU 입력하시면 카운트 이프 S를 찾을 수 있고 더블 클릭 직접 쓰셔도 되고 마법사 클릭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조건을 검사할 셀 범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찾을 데이터는요. 저희는 B29부터 B35 영역에서 35 영역에서 그 다음 조건은 70점 이상입니까? 라고요. 크거나 같다 70이라는 조건을 쓰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회계 영역에 오셔서 마찬가지로 크거나 같다 70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세 번째 경영 전략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입력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 스크롤바를 오른쪽에서 이동하셔도 되고 키보드 탭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크거나 같다 70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커뮤니케이션과 회계와 경영 전략 각각이 모두 70점 이상인 데이터가 몇 건인지를 세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 데이터가 세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가 하나 그 다음에 둘 다음 셋 그래서 세 건이라고 3이라고 구해졌고요. 구해진 갓티에 명자 붙이는 거 아니네요. 여기까지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운티이프 S를 통해서 조건 작성하는 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번째 예제에서는 표 5에서 학과의 앞에 세 문자와 입학일자의 연도를 이용해서 입학 코드를 작성하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학과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세 글자 세 글자를 문자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H29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왼쪽으로부터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학과 데이터에 가서 세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확인하시면 학과의 왼쪽 세 글자가 추출이 되는데 이 학과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등호 다음 에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PRO PER 이란 함수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끝에 가셔서 그냥 가로만 닫아주시면 조금 전에 학과의 세 글자를 추출한 글자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값 뒤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n% 연산자 쓰실 거고요. 연도를 추출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이열이라고 입력하시고 입학일자를 클릭하셔야 되는데 클릭이 안되신다. 그러시면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방향키도 안된다. 그러면 입학일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나서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G29셀을 선택합니다. 같은 행에 입학일자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그 다음 따로 연결할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니까 엔터 눌러서 아까 왼쪽의 세 글자를 첫 글자만 대문자 그 다음 입학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해서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제시된 그림과 같이 부분합을 작성하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정렬입니다.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하시면 학과를 기준으로 경영학과부터 정보통신학과까지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정렬이 되셨다면 데이터 탭에 기호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항목이 그룹할 항목이 되는 거고요. 그룹할 항목에 학과별 합계 최대를 계산해라 그러면 사용할 함수는 최대를 선택하고 그 다음 합계를 선택합니다. 합계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합에 대한 작업이 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다시 한 번 부분합을 실행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개호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부분합은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평균 그 다음 합계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기본영역 그 다음에 인성봉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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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세 개 항목을 선택하신 다음 조금 전에 구하셨던 최대값도 표시할 거고요. 지금 구하실 평균도 표시할 거라서 새로운 값으로 대체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최대 평균 두 개 다 표시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화면과 비교해 보시고 부분합을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분석작업 다시 2번 에서는 데이터 통합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이용하여 표1 표2 표3 에 대한 학과별 정보 인증 국제 인증 전공 인증 합계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표시할 표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F4부터 I8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 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 하신 다음에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학계를 선택하고 참조해 오셔서 표1의 학과부터 D8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다시 한 번 표2의 데이터도 참조할 수 있도록 A11부터 D15까지 선택하고 추가 다시 A18 18번째부터 D22 까지 선택하고 추가 네 3개 영역을 선택을 하셨고요. 통합을 하실 때 조금 전에 참조한 표에 첫 번째 행의 데이터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실 거고 두 번째 왼쪽 열에 있는 데이터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왼쪽 열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표1, 표2, 표3의 데이터를 가지고 합계를 표4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작업 문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부분 점수가 없어요. 10점, 10점에서 20점 문제로 부분석 작업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은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를 기록해 놓고 단추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컨트롤에 삽입해 단추를 그리시면서 매크로 기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습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개발도구에 삽입해 가셔서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 클릭하신 다음 문제 제시된 위치가 G3부터 H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리지 마시고요. 드래그 하실 때는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G3부터 H4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 드래그 하자마자 매크로 지정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인 총점을 입력하시고요. 총점이라는 이름으로 매크로 하나를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이제 지금부터 작업하는 내용은 컴퓨터가 기록되니까요. 현재 클릭하는 작업부터 주의하시면서 매크로 기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총점을 구하고자 위치가 있는 E4 셀을 선택하시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 소양 인증 점수 더하기 직무 인증 점수를 클릭하셔서 C4 더하기 D4 그리고 엔터 아래까지 E4 부터 E8 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학과별 학생의 총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총점 계산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단추 1이라고 표시가 된 것보다는 문제에서 텍스트를 총점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총점이라고 입력하시면 단추 1이 지워지면서 총점이 입력됩니다. 첫 번째 매크로 총점 매크로를 같이 작업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추를 이용하지 않고 도형에 다가 매크로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에 가시면 기본 도형의 빗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 빗면을 클릭 그 다음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G6부터 H7 영역 드래그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은요. 바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마우스 오른쪽 하셔서 텍스트 수정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텍스트를 채우기라고 입력해 놓으시고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 나와있는 체육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에 체육이라고 표시되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 문제에 나와있는 A3부터 E3을 선택하시고 홈탭에 가셔서 글꼴에 체육이의 표준색의 노란색을 선택하셔서 체육이 서식을 적용합니다. 이제 체육이 서식을 다 작업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첫번째 매크로 작업은 총점에 대한 문제 5점 체육에 대한 문제 5점 에서 10점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두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된 차트를 가지고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합계계열과 2020 요소가 제거되도록 범위를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작성된 차트에서 범위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데이터 선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현재는 구분부터 2020 2020부터 2023 합계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합계와 아래쪽의 합계와 2020을 뺀 데이터가 표시될 수 있도록 다트 데이터 범위를 기존 범위를 지우시고 저희는 다시 A3부터 아니죠. 다시 다시 지우시고 2020이 빠져야 되니까 쭉 드래그하면 안되겠네요. 구분에 해당한 데이터 A3부터 A6까지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2020을 빼고 2021부터 2023에 해당된 데이터 C3부터 E6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의 데이터도 빠지고요. 아래쪽에 합계 영역도 빠진 구분과 2021부터 2023의 데이터가 선택이 되었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데이터 범위를 수정합니다. 다음은 차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신 다음 세로 막대에 가시면 두번째 누적 세로 막대형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세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차트 요소 에 가셔서 차트 제목 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차트 제목을 표시할 수 있고요. 차트 제목에 텍스를 입력하지 않고요. 차트 제목이 표시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등호 입력하신 다음 A1셀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1셀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엔터 누르시면 A1셀의 데이터를 차트 제목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장악 데이터 계열인 회색 계열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글로장악 장악 전부 다네요. 그럼 3개 다 표시하는 거네요.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가시면 차트 요소가 있고요.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안쪽 끝에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 끝에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끝에 다음은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둥근 모서리 잠깐 하기 전에요. 저는 차트 요소로 설명을 했고요. 혹시 차트 요소를 이용하지 않고 위쪽에 있는 위쪽에 가시면 차트 디자인 에 가시면 차트 요소 추가 가 있고요. 데이터 레이블 에 가셔서 안쪽 끝에 라고 선택을 하셔도 돼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고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차트 요소 에 가셔서 하시거나 또는 차트 디자인 에 차트 요소 추가 에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차트 제목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제 다섯 번째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솔은 쭉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차트 영역 서식에 첫 번째 보시면 채우기미 선이라고 있고요.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는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채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차트 이미지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공에서 예제 문제 2급 A형 기본작업부터 차트작업까지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마찬가지로 같이 첨부된 정답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정답과 동일하게 작성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